수목 드라마 The King to Hearts 제한은 항아의 소식을 듣게 되고 항아는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에 충격받는데 제한은 항아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고 그래 있겠지 한 달 좀 넘으면 아기 집까지 1cm랍니다 요만한 것이요 긴데 심장은 있답니다 그 작은 심장을요 제가 터뜨려 버렸습니다 가시라요 내 마음은 이제 절대 안 변합니다 상처받은 항아는 제하를 다시 받아줄 수 없고 제한은 북한의 관광시설을 방문하게 되는데 특히 회전목마는 우리 개선청년공원의 가장 자랑찬 시설로서 운행 중 회안들은 제하를 인질로 잡기 위해 회전목마를 멈춰 세우고 제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안녕 지금 널 잡은 애들은 아마 북한의 그 또라이들일 거야 그거 우리가 조종한 거야 나 클로베 존 마이요 모든 것은 북한을 방문한 제하를 노린 봉구의 짓이었고 위험에 처한 제하의 소식을 듣게 된 항아는 제하를 구하기 위해 장교들과 함께 찾아오는데 항아와 장교들은 완벽한 작전으로 인질범들을 한 번에 제압하고 항아와 장교들은 완벽한 작전으로 인질범들을 한 번에 제압하고 제하를 구했지만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항아는 외면하고 돌아가는데 제하는 다시 한 번 항아에게 진심을 고백하기 위해 찾아오고 내rin char. 앞으로는 절대 눈물 한방울도 안 흘리게 할 거야 죽을 때까지 너만 좋아할 거야 나 지금 너한테 정식으로 청혼하는 거란 뿐이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항아와 재하 두 사람의 사랑은 지금까지 놓칠 수 없는 해피타임 명장면이었습니다